케미지수를 알아보는 측정표를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앞에 OX 팬말이 혹시 있나요? 있을걸요? 있고 말고요. OX 팬말로 제가 드리는 질문에 팬말을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팬말은 얼굴 밑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만 드리면 되는구나. 네. 욕심껏 드셔도 돼요. 욕심껏 들어주시면 되고요. 일단 저희가 하트를 채워갈건데요. 하트가 세팅이 됐을까요? 하트 어딨죠? 여기요. 바로 이런 스타트군요. 저런 스타트를 해주시는군요. 너무나 좋은 시도였고요. 나이스 트라이 항상 해주세요. 하트 세팅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트 세팅. 아 참나. 이걸 꾸준히 해요. 꾸준히 하나를 잡으면. 저 뚝심이 진짜 15번 들어요. 뚝뱅 같은 분이시네요. 하트 세팅이 된 건가요? 그냥 시작해도 되나요? 이거 나왔어. 이제야 됐네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미 주혁씨가 쓰리 하트 정립하고 넘어갔고요. 첫 번째 하트 저희가 가득 채우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게 있군요. 나는 제재의 텐션을 따라잡을 수 있다. 하나 둘 셋. 조금 실망이네요. 두 분 혹시 지금 불편하세요? 지금 혹시 마음이 불편하시다거나 충분히 맞춤형으로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하루 정도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매일 그러시잖아요. 그쵸. 쉬는 때가 없이 언제 쉬시는 거예요? 죽을 때 쉬겠죠. 이거 봐. 이러면 못 따라가잖아요. 역할로서 히도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히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히도는 충분히 소리 지르는 거 보면. 가능하죠. 맞아요. 비글이기 때문에. 비글 약간 히도 약간 ENFP일 것 같아요. ENFP.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레트로 감성이 세련된 감성보다 잘 어울린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후토크는 조금 후에 진행하고요. 두 번째 하트가 채워졌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 이미지 변신은 크게 어렵지 않았다. 하나 둘 셋. 오케이. 두 분 굉장히 케미가 괜찮은데요. 네 번째 질문 드릴게요. 아닙니다. 나는 상대 배우보다 삼행시를 더 잘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와. 뭐죠? 도전해보겠어. 도전. 도전. 오케이.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나는 촬영하다가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다. 하나 둘 셋. 아 있었겠죠. 와. 좋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 질문 드렸는데 다 맞았어요. 이런 경우가 없었죠. 두 분이 지금 모든 질문이 다. 1심 동시에. 2구 동성. 초록불이 들어왔는데 하트. 네. 지금 완전히 다쳤어요. 나이스. 잘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 않나요? 그거는 봐야지. 냉철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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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에 30분에 봐야지.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100점 만점을 다 채우신 분은 저도 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까 약간 근데 고비가 있었습니다. 우리 테리씨가 삼행씨에서 약간 요렇게 중간에서 요렇게 요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삼행씨 진짜 못하는데. 주혁이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전해 보려고. 아. 도전해 보려고. 항상 도전하는 그 자세 너무 좋고요. 그러면 한번 뭐. For fun. For fun으로 한번 삼행씨 해볼까요? 뭐 그렇게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요. 네. 일단 그러면 나희도 백이진으로 가볼까요? 네. 어떤 게 더 편하실까요? 각자의 역할로 갈까요? 저는 상대로 가시죠. 아 상대로. 주혁씨. 게임을 좀 할 줄 아시는 분 같은데요? 아 예. 놀 줄 아는 사람인가? 야 너 먼저 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운 띄워드릴게요. 네. 나. 나 나이도는. 어? 아 제가 아니고. 나이도는. 네. 희. 희망이 짓밟혀도. 어머 어머 괜찮은데? 도. 도전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와. 네. 와 공시 홈페이지에 있는 인물설명 같았어요. 어우. 괜찮았죠? 오. 즉흥적으로 하신 거 너무. 네. 진짜 방금 떠올렸어요. 정말요? 바로 가시죠. 생각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백이진으로 가겠습니다. 저 의기양양 기세등등한.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테리씨는 백이진으로 갑니다. 백. 백점 만점의 드라마가. 일단 지르시는 것 같은데. 이. 이제 시작합니다. 오. 너는 끝났다. 진. 진짜 기대 많이 해주세요. 곧 시작하니까. 오. 좋았지? 잠깐만요. 이거. 이거의 승패는. 예. 아 이거는. 졌어? 나. 아. 나. 나중에 보면 후회하실 거예요. 희. 희망찬 우리 스물다섯 스물하나 드라마. 도. 도금만 기다리면 반성합니다. 아. 귀엽다. 야. 역시 역전승을 아는 사람이네요. 예. 테리씨가 지금. 와. 회심의 일격을 가했는데. 우리 주혁씨가 승부욕이 발동했는지. 좋습니다. 지금 두 분이 상황시로 이렇게까지. 예. 각을 세울 일인가 싶은데. 테리씨가 지금 설마 생각하고 있는거 아니시죠? 아하하. 지금 테리씨가 누나를 위로하고.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거 같아요. 저희가 이 결과는. 댓글로 한번. 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막상막하기 때문에. 예. 할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넘어가는게 좋겠어. 시간이 부족하니까. 할 수 있다 치고. 예. 한번. 손치고. 그런 손치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distintos. 안